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디로 올라가? 오빠도 어렸을 때 여기 꽤 많이 올라갔는데 못 살겠다. 여기 또 막아야 되나? 배로 어릴 때도 하도 올라가서 잠깐 막았었는데 이제는 아이니 때문에 막아야겠네 야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 중문이 소용이 없잖아. 안전문이 애비비 애비비 베르 쟤 너랑 똑같아 라이니 베르도 점프할래? 베르도 점프할래? 베르야 위에서 덜컹덜컹덜컹 베르도 재밌어 보였나봐 베를도 재밌어 보였나봐 베를도 재밌어 보였나봐 베를도 재밌어 보였나봐 가빈 점프할래 inver 오빠는 널 구해줄 수가 없어